절대 거창하지 않아 나라의 충성 같은 것 말이었던 아마 그게 쉽다는 걸 보렸던 것 같아 자 그 것부터 시작해볼까 아직 다시 보고 그만 마실 코코콜라 너 이제 비고기란 따라불라 하쿠파이든데 굳이 억지로 겨워 쓰지 말았으면 돼 하쿠파이든 걸 90번 대로 줄여 쓰지 않았으면 돼 너 아냐 외국인 떠빠자 한국인 근데 네 행동은 마치 외국인 굳이 싸우거나 죽지 않아도 팔 수 있는 게 소비의 총이지 같이 가자 한국의 안보 바쳐 나라를 바로 세우자